보람이 보람이 젤리인데 젤리인데 젤리라고? 생일은? 생각보다 생일파티 킥킥 콕콕콕 젤리 젤리인데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초코케이크 치즈케이크 생일초 약간 푸딩 푸딩 같은 거 생일노래 생일 축하옵니다 아니 맞아 생일 축하옵니다 아니 맞아 언니 젤라토 뭐야? 젤리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종류예요 아 그래요? 민지 씨가 몰랐구나 부두 주? 공주야 공주 잘 때만 맞춰 근데 구두를 잃어버렸어 구두를 잃어버렸어 도유 열두시 공주 권주 신데렐라 정답 정답 고구마 비슷한 거? 감자 고구마 비슷한 거 비슷한 건데 주황색이야 주황색 당근 아니 주 주 주황? 할로윈 아니죠 할로윈 호박 근데 단호박 단호박 오 썼고요 원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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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 언니 원영이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이거 메로? 성들 나요 파스타 파스타 뱉었어 파스타 오 파스타 뱉었어? 뱉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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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한 거 음식 좋아하는데 뱉었어 어디서? 어디서 파트! 다지! 바지가! 이거 묻고 쳤다! 바지가! 음식! 음식이야? 바지가 왜 음식이야? 바지가 왜 음식이야? 원희가 좋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요? 원희가 좋아하는 먹는 거! 원희가 좋아하는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스테이크? 패스! 아 맛있다! 머리 묶는 거! 머리! 멀리! 묶는 거! 멀리 갔어! 묶는 거! 물리! 묶는 거! 무지개! 무지개! 악시개! 무지개! 묶는 거! 무인더! 무인더! 아 오늘 한 사람이 없어! 땀이 많이 나는데! 인기가 많은 남자! 땀이 많이 나! 인기가 많은 남자! 땀이 많이 나! 인기가 많은 남자! 땀! 납! 겨드랑이에서! 고구마 대회? 고구마 대회? 어린이 대회? 거기서 고구마 냄새가 나! 밥도둑! 밥도둑! 간장게장! 오예! 간장게장! 오예! 웬일이야!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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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잘한다! 우이! 우이! 어! 벌레! 벌레! 파리! 우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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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죽었어! 죽여! 냄새! 남자? 남자가 죽어? 남자가 죽어? 왜 죽여 갑자기? 죽여! 멀로 죽여! 아! 전기체? 모기체? 비슷해! 향! 전기 모기체! 힐라테스! 아파! 마사지! 마사지! 아 이거 알 것 같아!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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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 폼롤러! 폼롤러! 잠자기 전에 잠자는 건데 들으면 좋아 침대가 좋아?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아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 기분이 좋아 반신력 반신력 자전거 들어 자전거 들어야죠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아 ASMR! 오! ASMR 나왔었어요 우주소녀 선배님! 더보기! 더보기! 우주소녀! 우주소녀 선배님! 이거 하면 원래 빅산해놔야 돼요 파놨어! 침뿡냐? 어머! 침뿡냐? 어머! 맞아! 맞아! 아니 아니야! 마지막 패! 침뿡! 오! 정답! 침뿡! 오 entirely 침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